Predest 음 여기도 상점 주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상인 자는거 깨워서 퀸트했었나? 안했었네요 퀸트카드 판다 종교와 3 닐프가드 오 좋은 카드인데 제국년대 왜 닐프가드카드만 팔아 닐프가드지역이라 그런가 우리 카드를 안파네 북부왕국 카드를 안파네 괸트는 안파내요 괸트는 안파납시다 괸트는 맞들렸어요 괸트는 맞들렸어요 괸트 특집이네 걸어가죠 상대방은 북부왕국 덱인데 카드를 왜 그런걸 밟고 날리지 원거디 공성카드 1 공성 원거디 공성 하나 빼고 원거디 1 근접근접 원거디 원거디 근접근접 원거디 한 대 빼자 아씨 별론데 초반에 힘으로 딜로 밀어붙여야겠다 상대방도 공통된 북부왕국 덱이라 근데 상대방보다는 제가 지휘관 능력은 더 좋아요 상대방 저 지휘관 능력은 날씨 맑게 해주는거거든요 아 스파이야 첫번 나도 질수 없지 맞스파이 또 스파이 이렇게 되면 마음껏 쓸 수 없는거죠 카드를 이렇게 되면 마음껏 쓸 수 없는거죠 카드를 근접 1로 상대방 상대방 근접이 7 우리가 4 우리 근접 카드가 안쓸거니가 근접 1로 상대방 카드 10장 근데 이겨야될거 같은데 8 대 8 8 대 8 여기서 제가 라운드 넘기면 상대방이 한장 더 낼테지만 상대방이 북부왕국 대기기 때문에 한장 더 받는단 말이죠 상대방이 다른 종족이면 넘길텐데 이번판은 어쩔수 없네 우리도 원고위로 마티를 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상대방 카드를 어느정도 줄여놔야지 될거같아요 카드가 비슷하다 서로 북부왕국이라 쉴랄코 18 대 13 비슷비슷하네 거의 한끝차이네 두장도 없고 상대방 카드 근데 저 두장이 날씨카드일수도 있으니까 21 대 23 자 날씨카드였네 역시 날씨카드였어요 5 대 4 그래도 이기고 있거든 우리가 5 대 4 5 그래서 잘해야되는게 카드 한장 소모 안하는거거든요 4짜리 씁시다 그래서 패스해준다면 고맙죠 5짜리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니까 4장이나 있다는게 좀 걸릴네 마음에 4장이나 있다는게 좀 걸린데 오케이 6자리를 쓰고 상대방이 패스하면 미끼를 다시 빼오자 아 패스 안하네 상대방이 저랑 동점 6점 아 근데 요거 쓰긴 아까운데 이 무비형 지금 버닝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길까요? 넘기자 두장 남았는데 포그카드 공성 1로 그게 동점이야? 아 상대가 이겼네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한장 더 들어오지만 그게 한장이 끝입니다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날씨카드에 들어왔어라 차다리 아 일자에 들어왔어 됐네 자 위무병 쓰고 공성카드 상대 패스하겠지 안개카드 오케이 이겼다 그러면은 네네 이겼어 다시 위무병 저기 미끼 카드로 빼올게요 위무병 카드 그리고 패스 이겼죠? 추가 카드로 궁궁 하나 좋았어 좋았어 뭐야 뭐 나간거야 지금? 아 첩보 카드?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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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붕괴를 위해서 지휘가 능력까지 써주자 그치 오우 이겼스 벨렌트레 맨 메르스? 어? 와 에? 어 7자리야? 능력이 뭐죠 이거? 설명 설명 폭탄 모양이 있는데 연소 근접 전열 상대의 공성부대 위력 총합이 10 이상일 경우 상대의 가장 위력이 강한 근접 전투부대를 부대의 들을 파기합니다 오우 괜찮네 벨렌트레 텐베르스 벨렌트레 텐베르스 벨렌트레 텐베르스 좋아요 요거 야르펜 지그린 빼주고 카드가 너무 많아도 네 드로우 할 때 멀리건이라고 하죠 분리하기 때문에 카드는 최소만 딱 넣어주면 좋아요 자 펠라의 오두막 어디 어디 갔지? 여기 성 안에 있나? 아닌데 어디 멀리 있네 가는 김에 요기 들렀다 갈까요? 발견하지 않은 장소 군마를 타고 갑시다 아우 아우 씨 로치 너무 헤매 자 가자 가는 길에 물음표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갑시다 뭐야 뭐지 어 뭐 있다 지금 물 보셨어요? 지금 물에? 어우 도적이네 씨 아 자식 도적이 야영지였네 어우 씨 아파 좀 바짝 붙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어우 씨 어어어 아파 아파 잡혔어 액시를 꼬셔가지고 죽여야겠네 오우야 오 회살 회살 이 화살이 화살 쏘는 애 때문에 빠삭 붙어야 돼 이 화살이 화살 쏘는 애 때문에 빠삭 붙어야 돼 화살 맞고 피 채워야겠네 빛을 잡았죠 끝 별거 아닌데 역시 액시를 쓰니까 확실히 확실히 전투가 좀 쉬워지긴 하네요 알아서 병력을 줄여주니까 자기들끼리 이 안에 뭐가 있다 틀리게 강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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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말템이네 경강호 경갑옷 물 한 병 이런 거 있고 별거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말 타고 마저 이동합시다 저건 누구지?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오두막이에요 남쪽사들이 있는데? 어 날 둘러싸 또 겁도 없이 펠라에게 원하는 게 뭐지? 왠지 오 처방 잘못 내려졌네 매우 2단계에 떠나도록 해 아 지금 안되네 떠난다면 애드리브를 고칠 방법 알려줄 수 그래서 그때면 에퍼두 에퍼둘 엘드리크 엘드릭 엘드릭 엘렌스가 범퍼 크로퍼의 왕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젠장 괜히 밟혔어 바살 쏘지마 제발 너무 쉽잖아 이렇게 쏘면은 불쌍한 놈들 불쌍한 놈들 이제 날 열받게 해가지고 대충니 교차로 쌈베 죽였다고 남자 부하들이 나에게 일을 갈고 있는데 펠라와 얘기하자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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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늑대라고 알고 있네 목에 막 닭뼈같은거 닭바를 들고 있어 락키 달렸어? 진짜 사기꾼이야 이 옥수수수 laugh She 녹화 앙수수 앙수수 어린이 아이 앙수수 롯 앙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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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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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귀에 감싸대요 왕관을 받았다고 안나와 딸을 찾고 있어 근데 그 참은 которые éré foul 아 염소temps이 공주인가보다 아이씨 럼서 찾아야 되겠다 아이씨 도와줘야겠어요 위쳐야 뭐야 내가 정신나간 놈 있는 애 아니야? 아이고 아이씨 위쳐야 센서 종을 사용해서 펠라 염소를 찾자 여기 범위 안에 있나보다 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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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자국 있네요 딸란 딸란 어 염소 저기있다 아이씨 적들도 있는데 늑대같은것도 있는데 잠깐만 늑대다 늑대 늑대 따위야 뭐 늑대는 우습지도 않죠 피 좀 채우자 때려봐 제대로 떼질 못하니 잡았어 늑대 보기 아주 좋죠 간이랑 좋았어 좋았어 자 어딨니 어딨니 아 저쪽인가 염소 어딨니 여깄다 공주 위험에 빠진 공주와 퀘스트 이런드 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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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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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어디가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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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이잖아 아이씨 빌어먹을 똥덩어리야 이러던데? 아이씨 이그니 몸은 뭐? 누려서 잡았으 별거 아닌데? 섬유질 이런게 있네요? 아이씨 멀리로 일로와 이번에는 공같은거 끌어들 끌어 끌지말고 널 따라와 딴 데 가지말고 일로와 프린세스 넌 로츠 아 넌 로츠가 아니지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애 말만 별로 없으면 된대요 아이씨 또 안와 어 왔다 온다 온다 아이씨 공주 구했네요 아이씨 공주 구했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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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공주 구했네요 공주 구했네요 이제 날 도와줄 거요? 아.. 피가 피를 또 안하는데? 한심해 한심해 게덜트 열받았어 근데 염소가 어따 쓰이는거야? 이 주문에? 아.. 염소 젖 와.. 진짜 큰 쥐를 잡아왔네요 진짜야.. 사이비야 오.. 깨냐? 놀랬어.. 와.. 연기가 대단한데요? 게덜트 움직임만 봐도 너무 재밌어 표정이랑 연기 표정이랑 연기 어우.. 티난다 오 쉣 어? 와.. 아.. 아.. 아... ואח.. 아.. 아.. 이 소리가 뭐가 더 있는데 배불러 가고 있고 지금 어디서 계세요? 너는 얻살아라. 얻살아라. 남들에서 가고있어. 단들에서 가고있어. 아냐? 안나 아이라고? 그녀는... 그리고 그녀가 잘못된다... 음... 에이린은 말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두려워... 혹은 두려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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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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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윙을 мар하시지 않는다... 흠... 네... 분명히 술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네... 분명히 술을... 술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gen에서는 알았을까? 네... 그의 가사의 지상에 거기가 어린이들 일어났습니다. 평범하셨던 아래의 주인은 어린이들과의 예상으로 사장 transmissions입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정신이 보탈을 찾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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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에게 aquesta이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어린이들에게some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에게는 죽는다. 정신이 없지 않습니다. 음..너에 피할 필요한 이유가 뭐야 저주 어떻게 풀지? 보슬링이라는게 저주가 있나봐요 믿음을 붙이래요 선조의 전야제 선조의 전야제 선조의 전야제 자, 보츠링이 어딘지 알아야겠어요 남작이 숨겼던게 있네 자, 보츠링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들링, 크론들 보츠링 그거네, 유산당한 애들이네요 귀신으로 바뀐거죠 보츠링이 저주는 놈인 러버킨 로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 저주받은 기름 액시가 효과적이다 저주받은 기름이 만들 수 있나 연금술로 아, 사용할 수 있네 가지고 있네요 저주받은 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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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색변이인자 나중에 만들지 뭐 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 레벨업인데 레벨업, 레벨업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조금 남았다 아, 아무튼